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6.7MHz 청주불교 방송에 무명을 밝히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스님과 함께하는 반야의 샘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봉입니다. 이젠 제법 산사에도요. 진달래며 개나리며 이름 모를 꽃들까지 그리고 심지어 산에서 내려가는 마을 어귀에 보면은요. 하얀 목련 꽃들이 아주 아름다움을 자아내는 그러한 완연한 봄이 된듯하다는 생각이에요. 일에 빠지다 보니까 저도 어제 처음으로 진달래도 보고요. 깜짝 놀랐어요. 어느새 이렇게 꽃들이 자라났는가 하고요. 이런 아름다운 어떤 꽃들과 같은 마음으로요. 여러분들 아름다운 봄을 맞이했으면 싶은 마음이고요. 우리 불자님들 우리가 보편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그리는 것이 있다고 하면 반드시 마음속에 그려진 것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어떤 종이 위에 그려지게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어떤 마음의 법칙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혹여 우리가 마음속에 한두 번 스치는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요. 어느 일정 부분은 아마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칠 것도 같고요. 또 어떻게 보면 한두 번 우리가 생각을 해도 영향을 미치고 또 꿈에 나타나기도 하는 상황인 것을 보면요. 우리가 반복적으로 또는 지속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우리가 생각하고 의지를 키우는 만큼 그 노력만큼 우리의 삶의 바탕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요. 망상을 피우지 말고 망상을 피운다고 하면 망상에 의한 그림이 그리워질 수도 있으니까요. 또한 끊임없이 불타오르는 어떤 번뇌의 마음을 비웠으면 하는 뜻에서 우리 불교의 수행을 결국은 번뇌를 제거하는 것으로 근본 목적을 삼는 것이지요. 바로 이러한 생각 생각들이 결국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이런 생각이고 보면요. 우리는 어떠한 사물을 보든지요. 또한 어떠한 일을 겪든지요. 늘 밝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주어진 삶에 만족함을 느낄 수만 있다면요. 점점 더 우리가 원하는 어떤 만족스러운 삶을 이룰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은요. 우리가 지금 현실에서 바라고 원하는 것은요. 이미 우리 마음 안에 다 갖추어져 있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밖에서만 원하는 것을 찾고요. 또 행복을 찾고요. 또 우리 불자님들 같은 경우는요. 이미 우리는 우리 각자 자신이 부처인데도요. 자신의 마음을 떠나서 사찰이나 어떤 불상에서만 부처를 찾으려 하다 보니까 평생 동안 부처를 찾기가 힘이 들지 않는가 하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부처도 그렇지만 행복 또한 그렇죠. 진실로 우리가 행복이 나왔던 부처를 찾고자 한다면요. 나땅히 자신의 내면을 되살줘서 자신의 마음 안에서 찾아야 한다는 생각을 자꾸 우리가 불상이나 부처님께 매달리거나 빌기보다는 우리가 각자 내면에서 행복을 찾고요. 만족하는 삶을 찾고요. 자기 자신이 부처인 줄 알아서 부처를 찾고 이러한 여건으로 해서 우리 불자님들 각자 여여한 삶을 만드셨으면 하는 바래입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분류 방송 무명을 밝히고의 경전교리 제203회차 시간 반야의 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봉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여 40화음의 입법계품 보현보살의 10가지 행원품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불교학 개론의 우리 아홉 번째 단계까지 거의 마무리를 졌다는 생각이에요. 오늘부터 열 번째 단계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열 번째 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그제는 관음산 자비정사라고 하는 카페를 카페지기로 운영을 해왔어요. 잘은 못하지만 그래도 부처님의 좋은 말씀 좀 전해보겠다 하는 의지 하나로만 시작이 됐는데요. 그래도 요즘 많이 모양새도 이뻐지고요. 그래서 다시 석일봉의 불교세계라는 이름으로 바꾸어서 운영을 하는데 어느 날 제 카페에 어느 불자님께서 글이 올라왔는데요. 저는 조금 놀라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평소에 접하질 못했는데요. 저에게 의견을 하나 물어보는 그런 의문의 글 뭐 이런 것이 하나 실렸는데요. 성철스님께서 열반을 하셨을 때 하신 열반송이나 마지막으로 남기신 시가 개신교로 개종했다.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글대로 인터넷에 올라온 글 그대로 보니까 사실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잘못돼도 좀 잘못되지 않았는가 싶은 마음이에요. 제가 그 나름대로 우리 절의 법회에서 그 뜻을 한번 해설을 해봤고요. 또 우리 포경원에서도 제가 해설을 해봤고 제가 매월 월간 북소리라고 해서 내는데 그 북소리에다가도 이번 4월 후에 한번 실어봤어요. 그랬더니 불자님들께서요. 스님 뭔가 좋은 기회가 있으면 방송을 통해서도 많은 불자님들한테 이런 것을 전해주었으면 어떻게 했는가 하는 의견이 여러 분으로부터 들어와서요. 제가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지요. 하지만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한번 풀어봤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인터넷에 실려있는 글을 그대로 보면 성철스님께서는 스스로의 삶을 후회하면서 개신교로 개종했다며 성철스님의 열반송과 시를 게재해 놓아서 놀라움이 적지 않았어요. 내용을 살펴보니까 사실 은근히 좀 놀랐기도 하고요. 또 어떻게 이런 해설을 해서 스님께서 개신교로 개종을 했고 또 어떻게 서가모니 부처님도 도둑이고 달마스님도 도둑이고 뭐 도둑이다라고 지옥에서 구르셋물을 먹고 계신다라고 해서 해놨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도 얼마나 참 세상에 대해서 어두웠으면 이런 것을 이제 접했는가 싶은 마음이기도 하고요. 또한 어찌 보면 저 역시도 불교 공부를 하는 수행자이고요. 또 수행을 하는 수행자이기도 하고요. 나름대로 조금은 공부를 했다는 마음에서 이건 도저히 해설이 잘못되지 않았는가. 물론 제가 해설하는 것이 맞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너무나 본 상황과는 다르게 풀이를 해놓은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개신교에서는 성철스님이 운명하시기 전에 스님으로의 삶을 후회하고 개신교로 개종했다라고 하면서 아래의 글귀를 인용하고 있는데 스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하는 글이예요. 여기에 보면 성철스님께서 하신 열반송에 보면 생평기광 남녀군 미천과읍 과수미 화렴아비 한만단 일륜 토홍괴벽 산이로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럼 생평기광 남녀군이다라고 하는 것을요. 한자뜻풀이를 그대로 해서 풀어본다면 일평생 남녀 무리를 속여 미치게 했으니 미천과읍 과수미라 그 죄엽이 하늘에 미쳐 수미산보다 더 크구나 화렴아비 한만단이요 산채로 불의 아비지옥으로 떨어지니 한이 만갈라나 되는구나 일륜 토홍괴벽 산이요 한덩이 붉은 해가 푸른 산에 걸렸도다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열반송이라고 하시는데 타신앙에서는 이러한 것을 보고요. 스님께서 개신교로 개종을 했느니 지옥으로 떨어졌느니 하면서 굉장히 분연함이 있었다라고 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것을 인쇄를 해가지고 교회마다 굉장히 돌리고요. 일반 사람들한테는 많이 돌렸다라는 제가 말을 들었거든요. 근데 왜 저는 그런 걸 전혀 몰랐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어둡게 사는 모양이에요. 근데 굉장히 애석하고 애석해서 법회시의 우리 불자님들과 뜻을 살펴보기도 했고요.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뱁새가 어찌 봉황의 날개짓을 짐작이나 하겠는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했고요. 애석하기도 했고 답답하기도 했고 좀 속이 안타깝기도 했어요. 나름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셨을 때 얻고 보니까 본래의 우리는 생도 사도 없는 본모생사라고 하셨어요. 생사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본래 한 물건도 있지 않아서 본래 무일물이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일체가 다 공이다라고 하셨어요. 본모생사다. 여러분들 흔히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육신이나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생각이 전부 자기 자신으로 착각을 하고 있지만은요. 본래 우리 자성이라 본성이라 불성이라 하는 것은요. 모양도 색깔도 냄새도 맛도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에 전 가져 나왔을 때 순수한 그 마음이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돌아가셨을 때 가지고 있는 마음은 죽어있지만 사람은 살아있는 상태를 우리는 열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달리 우리가 해이탈이다라고 하는 것은 열반이다는 것은요. 학술적으로 보면은요. 탐욕이 다하고 성냄이 다하고 또 어리석음이 다한 자체를 우리는 열반이다. 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괴로움이 다한 자체를 우리는 해이탈이다라고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어요. 괴로움을 낼래야 낼 수도 없는 그런 상황. 탐욕을 낼래야 낼 수 없는 상황. 성냄을 낼래야 낼 수 없는 이런 상황을 우리는 해이탈이다 또는 열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열반이다라고 하는 것은 니르바나다라고 해서 불어서 끈다. 그래서 마음의 어떤 걱정, 근심, 번뇌나 탐진치심, 삼독심 일찍 일어나지 않는 상태의 마음을 우리는 해이탈의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 본래 마음에는 보면은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나올 때 가지고 온 그 처음의 마음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깨우치고 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공이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또한 그 공의의 이치를 하는 것이 지혜요. 또 반야라는 약이요요. 그 반야라고 하는 그 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돼요? 부처님께서 깨우치신 연계 법칙에 의해서 움직일 뿐이고 우리의 본성은 고정불변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식적에서 공이기 때문에 계속 변화가 되는 것이지 고정되어 있거나 불변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저스님께서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은 어땠어요? 모든 물체는 다 불성이 있다고 했는데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셨을 때 그 스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무 하셨답니다. 무. 일반적인 분들은 무 하니까 없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거는 도교적인 차원의 풀이법이에요. 무는 없다로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라고 했는데 개에게도 분명히 모든 만물은 불성이 있다고 부처님께서 하셨어요. 그럼 불성이 없어서 무한 것은 아닙니다. 불성이 있기는 있는데 어떻게 돼요? 고정되어 있지 않고 변해가기 때문에 무 하는 것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있기는 이때 어떻게 돼요? 공이라는 얘기죠. 변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없다가 아니라 아니다라는 뜻으로 무를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뜻이 되어야 되지요? 공이어야 됩니다. 공. 있기는 있는데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변해간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달마대사가 중국으로 건너왔을 때 양무자께서 아주 불사를 많이 하셔가지고 어떻게 표현을 하셨어요? 달마대사가 오니까 내가 이렇게 많은 탑과 사원을 세우고 했는데 나의 공덕이 얼마나 됩니까? 라고 달마대사께 여쭈고 했어요. 그랬더니 달마대사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무 그렇게 했습니다. 무. 얼마나 됩니까? 했을 때 달마대사께서 무 한 것은요. 없다라고 표현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일반 분들은 없다라고 해설을 하는데요. 제가 한 20수년 전에 은사님께서 그거는 무가 아니다. 나중에 네가 공부해 보면 그 이치를 알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그러지만 제가 몇 년 전까지만 했어도 이게 무슨 뜻인가 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조금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건 무가 아니었어요. 그럼 뭐였느냐? 바로 공이라는 이치예요. 양무자가 제 공덕이 얼마나 됩니까? 라고 하니까 공덕이 없다 하는 뜻에서 무라고 한 것이 아니라 공덕이 있기는 있는데 변해가는 것이고 공인사상이다. 라고 보니까 한마디로 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뜻에서 무한 것이지 없다라고 해서 무라고 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랬을 때 바로 양무자께서 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공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답변이 나온단 말이죠. 무라고 했다. 그럼 없다라는 뜻으로 했으면 없다니요? 이렇게 답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공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공의 원인은 어디서 생깁니까? 라고 했어요. 그럼 공의 인연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그럼 공이라고 칩시다. 그럼 당신은 누구요? 하고 닮았게 말씀드렸을 때 닮아 대사가 뭐라고 했어요? 무라고 하셨어요. 무. 나도 모르고 이런 뜻이지요. 당신이 누구요? 하니까 지금 그 현재 상황에서 닮아 대사께서는 닮아였지만 그 이전 닮아가 아니셨어요. 또 앞으로도 닮아가 아닐 것이고요. 그 육신은 변해가는 것이오요. 그러지 않아요? 본서은 있다 하지만 어떤 탈을 쓴냐에 따라서 닮아가 될 수도 있고요. 나중에 육축이 될 수도 있고요. 바로 닌천이 될 수도 있고 변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닮아다라고 해서 닮아라고 답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공이기 때문에 당신은 누구야 하니까 나도 뭐로 하는 뜻으로 무했지 나도 없어 하는 뜻으로 무를 한 건 아니거든요. 부처님께서 깨우친 신진리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세상은 다 공하다는 이야기예요. 부처님 가르침의 육시교를 보면은요. 우리가 처음에 아함이나 박능사상에서는 유관으로 보지 않아요. 상관으로 봅니다. 있다라는 상황으로 봐요. 그러나 아함 8년 박능 8년 지나가지고 부처님께서 반야경 21년을 설하셨을 땐 그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어떻게 보라고 그러셨어요? 공관으로 보라고 했어요. 공하다는 이치로 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반야경 21년이 끝나가지고 법화 8년을 하실 때 법화는 뭐예요? 성관으로 보라는 이야기 아니어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성품 그 자체 성으로 말하는 이야기예요. 산은 산이오 물은 물이오 이것이 공관으로 보면 산은 물이오 물은 산이오가 될 수도 있고요. 성관으로 보면 산은 산이 아니오 물은 물이 아니오. 또한 반대로 놓고 보면 산은 산이오 물은 물이오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있는 그 자체를 보는 그 자체가 우리는 유관이고 상관이고요. 그것을 어떤 실상을 현상으로 바뀌었을 때 상황으로 같이 볼 때는 공관이라고 하고요. 있는 그대로 모습과 변한 그 모습 자체의 모든 것을 우리가 함유할 때 성관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바로 부처님 깨우치신 진리를 놓고 보면 공사상이고요. 그게 반야의 이치고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공하다는 이치를 터득하는 게 바로 반야예요. 그게 바로 지혜예요. 지혜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쉽게 표현하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요. 세상은 공하다는 이치를 아는 게 지혜예요. 바로 연기에 의해서 변해간다는 이치를 터득하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깨달으신 지혜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알고 보니까요. 일체가 다 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철스님께서도 그러한 경제 이르신 분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큰스님이시잖아요. 공부 많이 하셨잖아요. 저는 뒤따라가는 수행자지만 제가 봐도 저도 느끼는 부분이 있는데 큰스님께서는 얼마나 더 많은 것들을 더 많이 깨우셨겠냐는 이야기죠. 그런 이치를 놓고 볼 때 일체가 다 공이에요. 한평생 스님께서는 승려로서의 어떤 본분으로 중생들을 이끌고자 해서 열심히 살아라 잘 살아라 이렇게 하셨을 거란 말이죠. 이것이 선인선과 악인악과의 어떤 이치로 유관이나 상관 있는 자체로 보고요. 상도 어떤 형상 자체로 보면서 잘 살아라 선악의 원인을 만들면 선악이 되고 악한 원인을 만들면 악하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치셨을 거란 말이죠. 많은 불자들이 그래서 그러한 큰스님의 말씀을 따라서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질주를 하게 되었기 때문에 바로 생평기광 남녀군이라니 일평생 남녀 무리를 속여서 미치게 했으니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생각이에요. 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또한 바르게 중생들을 이끈다는 생각으로 이끌게 된 것이 본의 아니게 강제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열심히 수행해라 비워라 이렇게 하셨으니까 어떻게 해요? 구름을 만들게 하기도 하고 또 부서지게 하기도 한 결과이다 보니까 미천과업 과숨이다 라고 하셨어요. 바로 그 죄업이 하늘에 미쳐 수미산보다 더 크구나 라고 말씀을 하셨던 듯이고요. 당시에는 또 옳다고 생각해서 했던 모든 언행이 깨닫고 보니까 어때요? 공에 있지라 흐를만한 이유대로 다 이년 따라 흐르는 건데 공인데 생겨남도 이지러짐도 없는 것인데 마치 있는 것으로 알아서 중생들을 바르게 이끌려 했던 것이 결국은 깨달으신 당신 마음에서 볼 때는 죄가 아닌 줄 알았는데 깨닫고 나니까 큰 죄가 된 듯 하여서 바로 화렴 아비 한만 다니라 산채로 산채로 풀에 아비지옥으로 떨어지니 한이 만갈래나 되는구나 하셨다는 생각이고요.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화엄경에서 보면 법성계맹 끝부분에 구레부동 명이불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 자체가 뭐예요? 옛부터 그래왔고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지만 벗기고 보니 그 자리가 바로 부처자리일세 했단 말이죠. 그럼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 나올 때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나오지만 본성은 마음속에 두고요. 그 껍데기에 가성이 또 하나 생기지 않아요. 바로 눈기고 요몸 듯이 색성량 미적법의 어떤 경계 대상을 보고요. 또 하나의 마음을 형성을 해요. 이것이 바로 우리는 뭐라 그러냐 불교에서 중생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또는 사회에서 얘기할 땐 일각에서는 이걸 인간성이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저 사람은 본성이 착한 것 같은데 인간성은 형편없어. 저 사람 원래는 안 그랬는데 오늘 왜 저렇게 속이 좁지? 저 사람 다른 때는 자기 아침이 왔는데 오늘 굉장히 너그러우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것이 바로 인간성이다 본성은 원래 모양도 냄새도 맛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행복이다 불행이다 좋다 나쁘다는 것은 바로 육근에 의해서 육경이 바로 눈기고여몸 듯의 새로운 식을 마음을 만들어 놓는 된 약이죠. 그 마음을 만들어 놓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그 마음이 난 줄 알고 살지만 사실은 나가 아니라는 얘기에요. 또한 육신 자체도 우리는 난 줄 알고 살지만요. 어때요? 죽음은 지수와 품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지수와 품으로 돌아가듯이 하지만 근원은 있지 않아요. 본 마음에 근원은 있어요. 여러분들 물이 하늘에서 내릴 땐 비구 눈이고 내를 갈 땐 냇물 강으로 갈 땐 강물 바다로 가면 바닷물 올라가면 수증기 떠다니는 구름이지만요. 물이 있는 곳 따라 이름은 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껍데기는 다른 걸 씁니다. 하지만 물의 근본 성질은 변하지 않아요. 그와 같이 어때요? 우리는 사람의 탈을 썼으니까 사람이다 라고 하지만요. 돼지의 탈을 쓰게 되면 돼지라고 할 거예요. 개를 쓰게 되면 개가 될 것이에요. 그러나 그 쓰고 있는 탈은 변화가 있지만 근본의 물의 입자가 변하지 않듯이 우리 근본 마음의 입자는 변하지 않는 된 이야기예요. 우리가 살아서는 정신이고 마음이라고 하지만요. 돌아가시면 그게 이제 혼백이 되는데요. 어떻게 됐든 그러한 것 자체가 바로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생멸이 없지요. 그러나 육신을 놓고 보면 반드시 생자필멸이에요. 형성된 건 무너지지요. 또 회자정리 만나는 것은 헤어집니다. 마치 이런 육신이 자연에 와서 자연에서 돌아가는 자연으로 돌아가는 이런 육신덩어리가 어때요? 마치 해가 떴다 지는 모습과 같이 해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치와 같이 육신을 보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로 큰스님께서도 육신을 얻어서 육신의 몸을 지니고 있다가 돌아가시게 되니까 바로 일륜 토홍 괴벽산이라 한 덩이 붉은 해가 푸른 산에 걸렸구나 라고 하신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입장이죠. 바로 한 덩이 붉은 해다라고 하는 것은요. 본 마음은 일체가 공이요. 본래무일물이요. 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어떤 입장이지만 공이지만 육신은 형성됐다 없어지기 때문에 바로 해와 같이 해가 푸른 산에 걸린 것과 같이 나의 몸도 형성되지 않았냐라고 말씀을 시를 읽었던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건 역시 또한 어찌 보면 옳다 그르다를 할 수는 없죠. 분명한 것은 큰 스님의 마음을 어떻게 감히 글러서 울타리를 쳐가지고 올가멜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기도 하지만요. 그래도 화낙 문외한들이 스님의 마음의 어떤 깊이와 넓이 무게의 운에를 함부로 저울질을 하는 데 대해서 안타까워서 나름대로 풀어낸 받는데요. 상당히 아픔이 적지 않은 그런 입장이기도 합니다. 우리 불자님들 겸손은요. 사람을 사랑을 머물게 하고요. 또 칭찬은 사람을 가깝게 하고요. 넓음은 사람을 따르게 하고 기쁨은 사람을 감동케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가졌는가 얼마나 큰 걸 누리는가 이런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주변에 과연 무엇을 얼마나 나누는지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은가 하는 마음이에요. 우리 불자님들 이제는요. 얻기보다는요. 처해지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나누는 행복과 또한 그러한 나누는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기원을 드리면서요.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승무를 하십시오. 지금까지 관음산 자비정사 조지이신 일봉스님의 반야의 샘 함께하셨습니다.